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3. 12장입니다. 로라가 평가실에서 테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수첩과 노트북 컴퓨터를 갖고 있었다. 이런 게 필요한가요? 테드가 손을 묶은 사실을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제 막 방 안으로 들어온 참이었다. 유감이지만 필요해요. 테드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병실에서 그를 데려온 맥매너스 간호사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지난번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 테드? 종양이 없다는 거 이젠 믿어요? 사실대로 말해줘요. 종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봤어요. 로라는 안경을 벗고 코끝이 가려워 죽겠다는 듯 긁었다. 음... 맥매너스 말로는 다른 환자들 몇 명하고도 잘 어울린다던데? 테드는 잠자코 있었다. 내게 하고 싶은 말이라도 있어요 테드? 있죠. 휴게실에 있는 체스 세트 그거 당신이 갖다 놓은 거죠? 미소 짓는 로라의 입술이 떨렸다. 한순간 진실이 그녀의 눈에 담겨 있었다. 당신이 편이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른 환자들과 체스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테드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1분 동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6개월 전에 갖다 놓았잖아요.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로라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는 않았다. 부인하지 말아요.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건 내가 여기 올 거라는 걸. 당신은 어떻게 6개월 전에 알았느냐 하는 거예요. 진정해요 테드. 진정된 상태예요. 완벽하게 진정된 상태. 그러니까 말해줘요. 어떻게 날 만나기도 전에 체스 세트를 여기다 갖다 놓게 됐는지. 카마이클인가요? 혹시 카마이클이 얘기했나요? 이 모든 게 그의 계획의 일부인 겁니까? 사실대로 말해줘요. 이번 한 번만이라도. 그녀는 상황이 허락하는 한 테드에게 최대한 가까이 가려고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그녀의 눈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테드는 경악했다. 당신과 나는 7개월 전에 만났어요. 당신은 그때부터 줄곧 병원에 있었고요. 이번에는 테드가 그녀를 관찰하면서 그녀의 말이 거짓임을 암시하는 몸짓을 찾았지만 헛수고였다. 그런 몸짓은 없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족쇄를 찬 다리로 방 안을 서성였다. 아직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어차피 오늘 알려줄 생각이었어요. 나는 여기 사흘 전에 왔어요. 이리 와서 앉아요. 보여줄 게 있어요. 이것 때문에 노트북을 가져온 거예요. 로라가 컴퓨터 전원을 켰다. 그녀는 안경을 다시 끼고 노트북에서 폴더를 찾았다. 테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기다렸다.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주머니에서 말편자를 꺼내 무릎 위에 놓고 꽉 쥐는 수밖에 없었다. 오늘은 2013년 4월 18일 목요일이에요. 로라가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그리고 테드에게서 멀찌감치 앉은 채로 말했다. 당신은 작년 9월 20일에 입원했어요. 여기가 아니고 비병동에. 내가 책임자로 있는 곳이죠. 내가 당신 담당 의사예요. 그녀는 둘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화면의 각도를 조정했다. 화면에는 방 구석에 있는 보안 카메라가 찍은 영상이 나왔다. 유리벽이 없다는 것만 빼고는 테드가 있었던 격리병실과 매우 흡사했다. 테드는 손과 발이 사슬에 묶인 채 침상에 앉아서 리듬감 있게 몸을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허공에 대해 손짓하기도 하고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파란 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면 한구석의 박스 안에 날짜가 나와 있었다. 물론 조작됐을 수도 있었지만 테드는 왜 이런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것일까. 이 때가 이번 초기예요, 테드. 유감스럽게도 처음엔 당신의 상태가 그리 좋질 않았어요. 테드는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테드는 고개를 돌렸다가 잠시 후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시 닥터 힐을 바라보았다. 로라는 동영상을 닫았다. 파일 창에 기다란 파일 목록이 나타났다. 그녀가 하나를 선택하자 새로운 동영상이 화면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장소를 금방 알아보았다. 로라의 진료실이었다. 책상과 책장, 그가 손도 대지 않는 물컵이 놓인 커피 테이블이 보였다. 테드는 파란색 환자복을 입고 족쇄를 차고 있었다. 갑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서 테드는 깜짝 놀랐다. 이 동영상에는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로라.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다. 사업 파트너와의 낚시 여행이 취소됐어요. 유감이군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짧은 대화가 오고 간 뒤 로라가 그에게 꿈 얘기를 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거실에서 테라스 창문을 통해 테라스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주머니 쥐 한 마리가 테이블 위에 앉아서 홀리의 다리 하나를 먹고 있더군요. 홀리는 거기 없었고 다리만 보였지만 난 그게 홀리의 다리라는 걸 알았어요. 구석에 나온 날짜를 보니 2012년 9월에 찍힌 거였다. 로라가 스페이스바를 누르자 동영상이 멈췄다. 그녀는 영상을 닫고 같은 폴더에서 다른 파일을 골랐다. 바뀐 것은 로라의 옷밖에 없었다. 이제 그녀는 테드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빨간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 고마워요 로라.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다. 사업 파트너와의 낚시 여행이 취소됐어요. 테드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절박한 눈으로 화면의 구석을 보았고 두려워하던 것을 확인했다. 그 동영상은 2013년에 찍힌 거였다. 아까 본 동영상보다 4개월 후에. 어젯밤에 악몽을 꿨어요.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고 똑같은 장면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그만, 그만 됐어요. 살과 뼈를 가진 현실의 테드가 말했다. 로라가 동영상을 일시 정지시켰다. 저기가 비병동에 있는 내 진료실이에요. 우린 지난 7개월 동안 이틀에 한 번씩 상담을 했어요. 처음 석 달은 이른바 제 1주기의 시기였죠. 당신의 마음이 편집증적 망상을 만들어냈고 모든 게 그 안에 갇혀 있었어요. 린치를 만난 것, 린치가 블레인을 죽이고 자살클럽에 들어오라고 제안한 것, 그 다음에는 거래 조건의 일부이기 때문에 웬데를 죽일 수밖에 없게 된 것. 테드는 그 모든 얘기를 로라에게 한 기억이 없었지만 그가 얘기한 것이 틀림없었다. 어느새 그는 말편자를 만지지 않았고 편자는 그의 무릎 위에 거의 잊힌 채로 놓여 있었다. 괜찮아요, 테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계속하죠. 제 1주기에서 당신은 블레인을 죽였고 나중에는 웬델의 집을 찾아갔어요. 호숫가에 있는 그의 집에서 웬델을 죽였고 그 직후에 린치가 웬델의 가족과 관련해서 당신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를 쫓기로 결심하고 고등학교 동창인 로비 차우드에게 도움을 청하죠. 여기까지는 기억나요, 테드? 네. 린치는 사실 무명 변호사였지만 당신은 그를 찾아내서 그의 사무실에서 만딱 드렸죠. 그런데 린치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웬델이 조직에 소속돼 있었는데 위험인물이어서 제거해야만 했다고. 이 대목에서 당신은 린치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 로라,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로군요. 내가 그 코딱지만한 감방 같은 곳에 갇혀서 이 모든 것을 상상해냈다는 말을 당신한테서 듣고 싶었던 건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죽였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가요? 끝까지 들어봐요, 테드. 아니, 말해봐요. 내가 누구를 죽였나요? 아니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어느 것도 현실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가 긍정의 대답을 기대하면서 물었다. 아, 미안하지만 그것보다 좀 더 복잡한 문제예요. 테드는 일이 이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게 도무지 상상이 가지 않았다. 처음 석 달 동안은 당신을 제 일주기에서 꺼내는 게 불가능했어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틀밖에 안 걸리기도 했는데 그런 다음에는 다시 최초의 순간으로 서재에서 자살을 시도하던 순간으로 돌아가버리곤 했죠. 그 일이 처음 일어났을 때 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 점차 능숙해져서 당신에게 좀 더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었고 뜬 세부 사항들을 종합하게 되었죠. 제 일주기가 열다섯 번 이상 반복됐어요. 어떤 때는 당신이 말이 좀 많았다가 또 어떤 때는 말수가 적기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 일이 일어났어요. 로라가 또 다른 동영상을 찾았다. 그것은 12월 19일 상담 때 찍은 거였다. 그녀는 2, 3분쯤 빨리 감기를 한 다음 재생을 눌렀다. 동영상 속에 테드가 말했다. 그 자가 내 현관문 앞에 나타났어요. 살면서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도 난 그의 이름이 린치라는 걸 알고 있었죠. 낯선 사람이었는데도 전에 한 번 이와 똑같은 일을 겪은 기억이 나더군요. 그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할지도 다 알고 있었고 로라가 동영상을 정지시켰다. 당신이 주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고 그게 얼마나 지속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 오래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다시 리셋되면서 제 1주기에 처음으로 돌아갔죠. 맨 처음으로. 오, 하느님. 로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로라는 부드럽고 희망에 찬 미소를 지으려고 애썼다. 닥터 카마이클이 당신한테 날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을 때 뭔가 심각한 일이 당신한테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래서 자살을 시도했던 것 같아요. 종양 때문이 아니라. 음, 하지만 그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 기억을 차단하고 다른 기억들로 대체시켰어요. 그리고 그 대체된 기억을 자꾸만 되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자단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겠군요. 난 우리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제 2주기 동안에는 당신이 그 전 주기를 자각하고 있었고 그래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린치가 당신을 속였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웬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를 쏘는 대신 웬델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어디서였는지 기억하죠? 물론이죠. 그의 딸들, 분홍색 장난감 성 안에서. 그 부분이 항상 흥미로워요. 웬델은 거기서 자신과 린치가 대학 때 만났고 그 유명한 조직은 존재한 일이 없으며 그건 자기를 제거하려는 린치의 음모라고 주장했어요. 웬델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 특정한 부분은 훨씬 더 자세히 기억났다. 식당에 있는 홀리와 린치, 그 기억은 실제인 게 틀림없어요. 로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럴 거예요. 각주기는 현실에 대한 왜곡된 모습을 보여줘요. 조정하는 거죠. 현실을. 덜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테드가 문장을 맺었다. 맞는 말이에요. 테드는 고개를 가로지웠다.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홀리가 나를 속이고 린치를 만났다 해도 그것 때문에 홀리를 비난하진 않았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져 있었으니까 생각할수록 내가 그 사진 때문에 이 모든 걸 지어내지는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점점 더 그가 갑자기 말을 멈췄다. 왜요? 홀리와 얘기해봤어요, 로라. 그동안 홀리를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이 7개월 동안 맞다고 하던가요? 외도에 대해서? 아, 그건 나중을 위해 남겨놓는 게 좋겠어요. 이해해줘요. 자, 당신이 마침내 악순환의 고리를 끊었고 그 주기가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하지만 굳이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굳은 땅을 골라 디디며 천천히 접근해야 해요. 이 최초의 시기가 매우 중요한 것도 다 그 때문이에요. 당신한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하고 싶진 않아요.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나눈 얘기를 천천히 되살려봐요. 다음 상담 때는 그 전의 날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가족을 볼 수 있나요? 테드가 예상치 못했던 질문을 던졌다.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은데요. 그럴 거예요, 테드. 나도 엄마라서 당신 기분 잘 알아요. 정말 너무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테드. 테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때 하나의 퍼즐 조각이 제자리를 찾아 맞춰졌다. 그는 처음으로 로저를 떠올렸다. 로저 그 간호사 말인데 몇 번 봤어요. 블레인의 집에서 그리고 웬델의 집에서 당신이 그런 말을 했어서 처음엔 걱정했어요. 그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어서요. 비병동에서 보낸 일상의 어떤 부분도 당신의 망상에 끼어든 적이 없었거든요. 유일하게 로저만 빼고요. 아마도 로저가 당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의 역할은 여기에 맥매너스 간호사의 역할과 같았어요. 며칠 동안은 다른 간호사한테 당신을 돌보게 했는데 변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내 생각엔 당신의 마음이 이 기억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그림에 로저를 한 부분으로 그려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 기억들이 당신 마음에 맞게 정리한 것 뿐이고요. 속을 덮더니 옆으로 밀었다. 당신이 알게 됐죠. 열쇠는 당신의 과거에 있었어요. 테드. 당신이 제 2주기로 들어간 건 항상 상담 때 당신의 과거 당신의 어린 시절 특히 밀러 선생님과의 체스 수업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난 다음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마치 과거의 무언가가 당신을 앞으로 전진하도록 연쇄살인의 제 1주기에서 벗어나 당신이 사람을 죽이지 않는 비록 당신의 결혼생활은 불행했지만 수긍하고 받아들였던 제 2주기로 들어가게 하는 것 같았어요. 이해가 되나요? 테드는 밀러 선생님을 떠올렸다. 체스 선생님을 생각하니 분명히 행복한 기분이 들었다. 그래서 당신이 밀러 선생님에 대해 얘기하도록 유도했어요. 로라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밀러 선생님이 당신을 가르치던 차고에 걸어둔 말편자 얘기를 했고 시합 나갈 때 행운의 부적으로 지니고 다녔다는 말도 했어요.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있은 알레인과 카파블랑카의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 얘기도 했고요. 어찌나 열정적으로 얘기하든지 그때 생각했죠. 당신이 그 과거를 붙잡고 있을 수만 있다면 그 악순환의 주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겠다고. 테드는 무릎에서 말편자를 들어 로라도 볼 수 있게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체스의 중요성은 처음부터 거기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거예요. 당신이 말해준 꿈속에 항상 있었는데. 이 말편자는 웬델의 집에서 주운 건데? 아니요. 로저가 당신한테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환상 속으로 집어넣은 거죠. 당신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서 옆으로 치워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남은 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당신이 제 2주기에서 어떻게 벗어날까를 지켜보는 일뿐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로저가 당신을 식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병실에서 데리고 나왔을 때 당신이 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로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속이려 하고 당신을 라벤더 메모리얼에 집어넣으려 한다는 걸 다 안다고 말이죠. 테드는 절로 웃음이 나왔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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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보니 재미있군요. 로라도 웃었다. 로저가 즉시 나에게 보고했고 우린 당신의 환상을 현실과 결합할 가능성을 보게 됐죠. 몇 군데 부탁을 해야 했어요. 이 병동의 책임자가 내 친구라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도 몇 가지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었죠. 그렇게 당신을 이곳으로 데려왔고 두세개가 만나게 된 거예요. 두세개 그 말은 마이크 도슨의 특이한 이론과 너무나 흡사한 것 같았다. 말 편자가 열쇠였어요. 테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항상 지니고 다녀요. 이젠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당신이 억압과 부인의 위험한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당신의 삶의 그 마지막 날들을 되살려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뭘 잊기로 결심한 건지 알아내야 해요. 테드는 잠깐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동안 지내온 곳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 진료실도 로라가 깜짝 놀랐다. 동영상으로요? 아니요. 직접. 그게 좋은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13장 마커스는 카르멘과 헤어졌다. 그가 전화로 통보하자 그녀는 이해한다고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다. 원하면 언제라도 전화하라고 만나서 잠깐 즐거운 시간을 갖자고도 했다. 이런 일에 화내지 말라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삶은 즐기라고 있는 거라고도 했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헤어져도 아무 상관 없다는 뜻이었다. 마커스는 좋아하는 드라마 시리즈 브레이킹 배드의 2회분을 다운받아 두었다. 늦은 오전 그는 전자레인지로 팝콘을 튀기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들고는 해벌죽 웃으면서 영화를 보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조명을 어둡게 하고 스크린을 켰다. 은색 직사각형의 스크린이 기분 좋은 윙 소리와 함께 내려왔다. 스크린이 막 바닥에 닿았을 때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액정화면에 뜬 로라라는 이름을 보자 짜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하 이게 웬일이야? 안녕하세요 마커스 바로 따라온 짧은 침묵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라벤더에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요 그냥 바빠요 지금? 아니 전혀 점심 같이 먹을래요? 마커스는 화라산처럼 터져나오는 희열을 감추려고 잠깐 기다려야 했다. 좋지? 테드 맥케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 당신하고 의논할 게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이 작은 노력에 함께 해주기를 바라고요. 아무렴 그렇게 말하니까 궁금하잖아. 좋아요 그 말은 우리의 데이트를 취소하거나 하진 않을 거란 얘기겠죠? 데이트 한 시간 후에 태우러 갈까? 그가 물었다. 좋아요 마커스는 전화를 끊고 텅 빈 스크린을 바라보며 멍하니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 14장 마커스는 휘몰아치는 생각의 회오리 바람에 흔들리며 로라의 집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가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데이트라고 말했어. 그렇지만 반어적으로 말했어. 그는 맥밀러로 자신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거 못 알아 차렸냐? 그녀는 자기가 널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 너한테 전화한 건 네가 최근에 그녀한테 접근을 안 해서야. 자기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고 알려주기까지 했잖아. 그건 사실이었다. 마커스는 정우가 되기 전에 로라의 집에 도착했다. 로라는 그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고 2시까지 가야 할 데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점심부터 먹어야 하니 곧장 출발하자고 말했다. 그녀는 그의 뺨에 가볍게 입맞춘 후 그를 현관 계단 앞에 남겨두고 먼저 차로 걸어갔다. 마커스는 꽃이나 뭐 그런 어리석은 걸 사오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흰 모직바지에 하늘색 리넨 셔츠를 입고 늘 쓰고 다니는 중산물을 쓴 그의 옷차림 조차 청바지에 체크무늬 남방을 입은 그녀에 비하면 지나치게 격식을 차린 것이었다. 로라는 머리를 묶어 틀어올렸고 평소보다 화장도 덜하고 있었다. 뭔지 알고 싶어? 그녀가 알려줬잖아. 이건 낭만적인 데이트가 아니야. 그녀는 맥케이에 대해서 너하고 의논하고 싶고 네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자기와 함께 가주기를 바라는 거야. 그들은 뉴튼 빌로 가는 길에 있으며 발코니에서 찰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로마넬리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둘 다 참치 샐러드를 주문했다. 그래서 맥케인은 좀 호전됐어? 마커스가 말했다. 차 타고 오면서 화제를 여러 차례 바꾸며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 어떤 것도 길게 가지 못했다. 로라는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싶은 게 분명했다. 네. 할 얘기가 진짜 많아요. 악순환에서 벗어난 게 거의 확실해요. 기억이 돌아오는 것도 시간 문제고요. 그렇다고 확신해요. 그 동영상 보여줬어? 그 사무실에서 찍은 거 그 누구더라? 마커스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헤맸다. 린치요? 아니요. 아직 적절한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우선 라벤더에 자기 방에서 찍은 동영상이랑 상담 때 찍은 거 몇 개 보여줬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어해서 이러다 출발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근데 아니에요. 꽤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 다행이군. 좀 먹어 로라. 샐러드에 손도 안 됐잖아. 그녀는 샐러드가 있는 걸 몰랐다는 듯 접시를 보았다. 그러고는 참치 한 조각을 찍어 천천히 입으로 가져갔다. 음 화내지 말고 들어줘 로라. 내 생각엔 당신이 이 환자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로라가 깔깔 웃더니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 말 할 줄 알았어요. 그에 대해서 책을 한 권 써볼까 생각 중이거든요. 마커스가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정말? 로라가 진지해졌다. 좌우를 살피더니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였다. 고백 하나 해도 돼요? 마커스는 긴장했다. 드디어 나오는 그런구나. 내가 당신을 집안으로 드리지 않았던 건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니 물론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오게 할 수는 있었어요. 그러려고 했고요. 당신한테 전화를 걸고 나서 거실 청소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테드에 관한 자료가 사방에 널려 있었거든요. 사진이랑 서류 신문기사 스크랩 같은 것들. 로라가 짓궂은 소녀처럼 다시 깔깔거렸다. 그렇더라도 안으로 드릴 수는 있었겠지. 알아요. 우린 친구니까. 하지만 진짜 폭탄 맞은 것 같았다니까요. 월터는 하루종일 아빠랑 같이 있을 예정이라서 난 나 자신에게 좋아하는 일에 몰두할 기회를 줬어요. 집안에 나 혼자 있다는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죠. 뭐에 그렇게 주목하는지 말해주겠어? 물론이죠. 그래서 여기 온 건데. 로라는 샐러드를 몇 번 더 집어먹은 후에 펠레그리노 탄산수 두 모금으로 씻어내렸다.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것 같았다. 10대 때 체스를 그만두긴 했지만 테드는 체스 신동이었어요. 체스 선수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들만의 생각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몇 달 동안 다큐멘터리를 많이 봤어요. 전기도 몇 건 읽고 어제는 바비 피셔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당신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맞죠? 물론이지 당신은 아기 때였고 1972년에 피셔가 그 러시아인하고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전을 치를 때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지. 스파스키 오 맞아 이름이 생각 안 났어. 맹전이 한창일 때 소련과 미국이 맞붙은 엄청난 사건이었어. 난 경기는 못 보고 신문이며 방송에 나온 기사는 본 기억이 나. 피셔가 국가적인 영웅이 됐었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어? 간단히 얘기해 줄게요. 정말 믿기 힘든 얘기예요.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1972년 무렵에는 피셔가 이미 편집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29살 때였는데 그때까지는 기이한 천재로 여겨졌지만 병세가 점점 더 완연해졌죠. 게임을 하기도 전에 과도한 요구를 했고 게임을 포기한 채 안 나타나기도 했고 정말 특이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평을 했대요. TV 카메라가 자기를 해치려고 방사선을 내뿜고 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러시아인들이 자신의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무슨 기술을 사용한다고 주장했죠. 경기는 수주에 걸쳐 계속됐어요. 물론 피셔가 이겼고 세계 챔피언이 되었죠. 그러고 나서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 20년 동안 다시는 체스를 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잊힌 거죠. 그는 여러 곳에서 운든 생활을 했고 단 한 번도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소문까지 돌았죠. 한창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고 최고의 유명세를 타고 있을 때 뿅 하고 사라진 거잖아요. 나라의 영웅이 말해요. 체스가 삶 그 자체였고 항상 체스에만 몰두했고 다른 건 거의 해보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세계 챔피언이 되자마자 그런 식으로 그만둔 거예요. 어 그건 몰랐어. 그럼 20년 후에 체스로 돌아온 거야? 바로 마쳤어요. 어느 백만장자의 후원으로 스파스키와의 재대결이 성사됐거든요. 1992년 유고슬라비아에서 경기가 열렸죠. 이번에도 피셔가 승리했고요. 짧은 컴백이었죠. 그는 세계 챔피언 타이틀 방어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대요. 세계 체스 기구가 지정한 조건 하에서 경기하기를 거부해서 챔피언 자격도 박탈당했고요. 그때쯤에는 그는 이미 맹렬한 반유대주의자가 되어 있었고 가끔씩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유대인하고 미국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어요. 스파스키와의 재대결 경기가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다는 발표가 나오자 미국 정부는 그곳에서 경기하는 게 통상금지조차 위반이고 따라서 계획대로 강행할 경우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편지를 피셔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누가 뭐래도 자기는 경기를 할 거라고 발표했고 기자들 보는 앞에서 연방정부의 통지서에 침을 뱉었어요. 내리막길로 접어든 거죠. 유대인과 미국인에 대한 증오가 집착이 돼버렸던 거예요. 음 참 슬픈 일이군. 그래서 감옥에 갔어? 정부가 여권을 취소시켰고 그래서 일본에 머무는 동안 여권 미소지 혐의로 한 번 체포됐어요.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때 아이슬란드 정부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시민권을 줬어요. 그가 처음으로 스파스키와 선수권대회 경기를 치렀던 나라였죠. 레이케비크로 이주해서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마음이 짠하기도 해요. 그는 2008년에 거기서 사망했어요. 한 번도 치료를 안 받았나? 당신 말을 들어보면 극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영민한 체스의 대가들 중에서 심각한 편집증을 앓은 사람이 피셔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명이 더 있었어요. 물론 체스를 해서 발병한 건 아니지만 이 체스 선수들의 정신 구조가 그런 질병에 대처하기에 이상적인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로라가 예민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체스가 편집증을 유발하는 특성이 좀 있어요. 절대로 현실화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협을 항상 예상하고 있어야 하고 경우의 수가 정말 무궁무진 하잖아요. 체스의 고수들은 그런 다양한 경우의 수와 가능한 대처 방법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움직임이 가져올 수 있는 파급 효과를 예상하잖아요. 체스보드가 아닌 다른 곳에 그렇게 마음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음 이해가 안 가는군. 그런 일이 맥케이 한테도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피셔 같은 체스 선수들한테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그들이 날마다 체스를 그만둔 한다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은 은퇴는 해도 아마추어로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시범 경기나 뭐 그런 것들. 근데 조현병 이나 편집증 증세를 보이는 선수들은 아예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전의가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어요. 마음은 계속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하죠. 갑자기 중단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까지 해온 일이 그건데요. 이 천재들은 어릴 때부터 체스를 시작했고 더 할 게임이 없을 땐 아예 체스를 그만둬요. 테드의 이상한 점은요. 테드가 10대 때 그만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20년간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런 증세가 나타난 거죠. 아마도 그런 증세가 잠복해 있었는데 현실이 그로하여금 같은 논리를 사용하게 이끄니까 예전의 사고 구조가 다시 활성화됐을 거야.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가 사고의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시킨 것이 분명해. 그럴 가능성이 높죠. 테드는 지난 몇 달 동안 두 개 분명히 다른 주기를 거쳤어요. 한 주기가 다른 주기 안에 있는 구조지만 각 주기는 몇 번씩 반복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주기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도 같네요. 변형 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기록을 찾아봤어? 이론만 있지 그 이론들을 뒷받침할 만한 과학적 증거는 거의 없었어요. 로라가 반쯤 남은 샐러드를 바라보았다. 이야기의 열중에서 샐러드가 있다는 걸 또 잊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말 변자가 그를 그 주기에서 벗어나게 해줬다고 생각하는 거지. 현실에 내리는 닫히나 뭐 그런 것처럼 바로 그거예요. 테드는 제1주기에서 벗어난 후 제2주기를 상상했어요. 새로운 경우의 수를 생각한 거죠. 이것도 역시 비현실적이긴 했지만 이번에는 현실에 좀 더 가까워졌죠. 예를 들어 제1주기에서는 테드는 아내의 외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2주기에서는 아내와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죠. 로라는 손목시계를 보았다. 갈까? 마커스가 물었다. 30분 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멀지 않아요. 누구를? 가보면 알아요. 지금까지는 테드가 알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내가 테드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어요. 테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실도 몇 가지 알고요. 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에드워드 블레인의 역할이에요. TV뉴스를 보고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닐까? 유명한 사건이었잖아. 그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가 죽여야 할 사람의 프로필을 만들어낸 거겠지? 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상담 기록을 읽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인지 아니면 좀 더 복잡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 어떤 것. 그게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로라가 일어섰다. 가죠. 가면서 설명할게요. 파트 3 15장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테드 역시 신문기사와 텔레비전 보도를 통해 블레인 사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알게 됐다고 생각하는 편이 합리적이었다. 아만다 허드먼 살인 사건은 몇 주 동안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다. 피해자의 언니이자 대중의 관심을 원하던 멜리사 헨겔러가 보스턴스타 기자를 구슬러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실케 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순식간에 세상에 알려졌다. 그 기사에는 끔찍한 살인사건과 블레인의 무죄 편결이라는 예상치 못한 반전 등 매력적인 요소들이 다분히 들어있었다. 편결 이후 헨겔러는 전문가를 고용해 동생의 죽음을 조사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며 기존의 증거를 철저히 다시 살펴보도록 했다. 전문가가 알아낸 사실은 머리카락이 쭈뼛해질 만큼 충격적이었다. 아만다의 아파트 바로 밑에 깔려있는 세탁소의 열관이 시신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사망시각 추정에 오류를 일으키게 했다는 것. 그 가설 뒤에는 사실 이렇다 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다. 그럼에도 그 발견은 중요한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 사실이 폭로된 후 헨겔러 측 전문가와 블레인의 무죄 석방을 위해 애쓰는 피고인 측 변호인들과 자기 앞가림에만 급급한 검찰이 서로를 향해 무차별 공격을 퍼부은 것이다. 여론은 분분했지만 대부분 언니의 주장을 믿었다. 블레인의 집이 매물로 나와있었고 로라는 그 집을 보기로 부동산 중개인과 약속했다. 그날 아침에 혹시나 싶어 전화를 걸었더니 부동산 중개인은 오늘 운 좋은 줄 알라면서 자기가 마침 근처에 있으니 오후에 집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로라는 좋다고 대답했고 그가 그 근처에 나와있다는 말은 거짓말 일 거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십니까 저너선 하워드 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앞마당에 꽂힌 매물 표지판 속 사진에서 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로라가 그와 악수를 나눴다. 안녕하세요 로라 힐이에요 이쪽은 제 남편 마커스 고요 그녀는 마커스를 돌아보며 장난스러운 미소를 살짝 지어보였다.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십니다. 하워드가 그들과 함께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너스레를 떨었다.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괜찮은 매물입니다. 자녀는 자녀는 둘인가요? 아니요 하나요 로라가 즉시 대답했다. 와우 멋진데요 이 근처 사십니까? 하지만 이 집의 사연은 들었습니다. 마커스가 딴중을 걸었다. 하워드는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다. 아 그거요? 네 그자는 여길 떠나야 했죠. 여기서 오래 살지도 않았고 임차인 이었을 뿐이고요 다행히도 이웃 주민들이 참 좋습니다. 이해심도 넓고 하하하 이 집이 요즘 세간에 관심을 받고 있긴 하죠. 뭐 어쨌든 그런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곳으로는 보이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긴장을 완화시키려고 로라가 끼어들었다. 물론 그렇죠. 괜찮다고 얘기 하는데도 계속 저렇게 하워드의 말이 한 가지는 맞았다. 그 집은 아름다웠다. 비어있었지만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블레인 여행같이 비열한 인간이 여기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잠깐 동안 로라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가구를 배치해보았다. 그들은 집안을 재빨리 한번 둘러보았고 로라와 마커스는 1층에 정말로 손님빵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확인했다. 그렇다면 여기 왔었다는 테드의 진술이 사실일까? 그럴 수도 있다. 그들은 2층에 있는 주 침실로 향했다. 로라는 중개인을 주목하며 따라갔다. 중개인은 거대한 벽장을 향해 침실을 가로질러 걸어가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다. 그가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몸짓으로 벽장을 열어보이면서 선반에 구두가 가지런히 놓이고 드레스와 옷들이 옷걸이에 걸려 있거나 선반에 깔끔하게 객혀진 모습 거울 및 보석 상자에 보석이 정리된 모습을 상상해보라고 흥분해서 말하는 걸 보면 이 벽장이 로라에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로라의 눈은 그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더 커졌지만 그가 생각하는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에서 였다. 언젠가 상담 때 테드는 테드는 침실에 숨을만한 곳이 없어서 1층 손님방에 숨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벽장이 숨어서 블레인을 기다리기에 더없이 완벽한 장소가 여기 이렇게 있다. 이 사실은 그녀가 항상 의심했던 바를 사실로 확인시켜 주었다. 테드는 이 침실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이다. 사진 좀 찍어도 되죠? 로라가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면서 흥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네 그럼요 그럼요 하워드가 말했다. 벽장 밖으로 나가려던 마커스가 로라에게 약간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로라가 마커스를 손님방으로 이끌었다. 남편과 단둘이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워드가 밖으로 나갔다. 마커스가 로라를 보았다. 사진은 또 뭐하러 찍는거야 로라 그리고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거야? 그녀가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벽장문을 열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선반의 밑면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한순간 얼어붙은 듯이 동작을 멈췄다. 뭔데 그래? 마커스가 다가와 그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버즈 라이트 이어가 거기 있었다. 상담 때 테드가 묘사했던 영화 토이스토리의 주인공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났다던 야광 스티커 문 좀 닫아봐요. 로라가 말했다. 마커스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두 사람은 벽장 뒷벽에 바짝 붙어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치 술래잡기 놀이를 하는 아이들 같았다. 이러고 있을 때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와 그들을 발견한다면 어떻게 여길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벽장 안이 깜깜해지자 버즈의 윤곽선이 부드럽게 빛났다. 로라가 벽장 문을 열었다. 이해가 안 가요. 그녀가 벽장을 나가면서 말했다. 마커스가 일어서서 그녀를 따라 나갔다. 뭐가 이해가 안 가는데 저 스티커요. 테드가 묘사한 그대로예요. 로라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저걸 보기 전까지는 블레인 얘기는 그의 편집증이 만들어낸 거라고 테드는 이 집에 와본 적이 없다고 확신했었어요. 2층 침실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테드가 말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스티커는 저건 그가 정말로 여기 왔고 이 벽장 안에 숨어있었다는 걸 입증하고 있잖아요. 테드가 블레인을 살해했다고 말했다며 근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응? 분명히 로라가 빈방을 서성이며 곰곰이 생각했다. 제1주기에서는 블레인을 죽였다고 했고 제2주기에서는 죽이지 않았어요. 음 죽일 의도는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군 마커스가 추측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테드가 이 집에 왔었다는 건 다른 어떤 퍼즐 조각과도 맞지가 않아요. 그들은 문 두드리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음에 드십니까?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시면 가격은 충분히 낮춰볼 수가 있고요. 아 제가 로라가 문을 열고 화가 난 것처럼 중개인을 노려보았다. 남편이 확신이 안선대요. 로라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의견만 중요한가 봐요. 그녀가 중개인 옆을 돌아서 현관문을 향해 쿵쿵거리며 걸어갔다. 아 정말 미안합니다. 마커스가 말했다. 진심이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요. 집주인이 굉장히 팔고 싶어 하거든요. 마커스가 중개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아 시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진심으로. 파트 3 16장 새 병실에서 도슨과 함께 지나게 된 첫날밤이었다. 테드는 이 순간 혼자 있음에 감사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미지의 영역에서 희미한 윤곽으로 보이는 물체들을 물끄러움이 바라보고 있었다. 창문 양쪽에 놓인 두 개의 책상이 보였다. 그의 책상 위에 놓인 가족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3년 전 크리스마스 때 찍은 사진이었다. 홀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기 전이었다. 액자에 윤곽만 보일 정도로 달빛이 희미했지만 테드는 사진 속 장면을 세세하게 떠올릴 수 있었고 사진을 찍던 순간도 생생히 기억났다. 놀란 표정으로 한쪽을 가리키는 나딘을 제외하고 모두들 웃고 있었다. 카메라는 자동촬영으로 설정돼 있었다. 테드가 타이머를 설정하고 자기 자리로 달려왔을 때 나딘이 이웃집 고양이를 발견했다. 먹을 것을 찾아 자주 방문하는 고양이였는데 그날은 생선 커틀릿 한 조각을 낚아채 입에 물고 도망갔다. 홀리가 저녁 식사로 먹으려고 만든 튀김이었다. 나딘을 제외한 아무도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나딘이 고양이의 갑작스러운 습격을 보고 깜짝 놀라는 모습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겼다. 테드는 그 사진을 줄곧 서재에 놓아두었다. 이제 여기까지 왔구나. 테드가 사진에게 말했다. 테드는 자신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당혹스러운 눈으로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나 이곳에 대한 소속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던 지난 며칠과는 달리 이제 이곳이 자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평가실에서 로라가 보여준 몇 편의 동영상이 그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이 놓은 덫에 빠졌고 그렇다고 자신을 비난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좋아지고 있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로라가 동영상을 보여주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전에도 수십 번도 더 보여줬는지 모르지. 그가 다시 사진에게 말했다. 아니야 처음 보여준 거였어. 그는 붙잡고 의지할 것이 필요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다고 인정하는 것은 중요한 진전이었다. 이제 그는 그렇게 인정했다. 자신이 좋아지려면 자신의 마음이 그런 대체 현실을 만들어낸 이유를 알아내려면 라벤더에 있을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악순환 그 주기들 뒤엔 무엇이 숨어있을까. 문득 몇 달 동안 딸들을 만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생각들 중 하나였다.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을까. 딸들을 남겨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제야 그런 사실이 분명하게 보였다.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든 아빠가 꼭 극복하고 빨리 나을게. 그가 앞으로 몸을 조금 기울여 사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너희를 위해서 그가 미소지었다. 그러나 잠시 후 미소가 사라졌다. 마법처럼. 테드는 공포에 질려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벨브가 열렸다. 그는 문 밖으로 나가 복도를 달려갔다.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사방이 고요했다. 그는 목청껏 맥매너스를 부르고 싶었지만 그날 밤엔 당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기억났다. 복도 끝 간호사실로 달려갔다. 당직 간호사가 TV를 보고 있었다. 처음 보는 간호사였다. 어쩌면 기억이 안 나는 것일 수도 있다. 테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깜짝 놀랐다. 책상에서 무전기를 집어들고 버튼을 눌렀다. 뭔가 보고하려는 것 같았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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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드가 빈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아무 문제 없어요. 힐 박사를 만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일로. 간호사가 무전기를 내려놓았지만 여전히 못 믿겠다는 눈초리로 테드를 바라보았다. 내일 만나요 그녀가 말했다. 지금은 침대로 돌아가요. 기다릴 수 없어요. 힐 박사가 그랬어요. 만나야겠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그랬다니까. 간호사가 라벤더 메모리얼에서 근무해온 여러 해 동안 거의 본 적이 없는 간절함과 공포가 테드의 눈속에 있었다. 파트 3의 16장까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 책은 모두 네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1 2는 비교적 짧고요. 3과 4는 비슷하게 분량이 많습니다. 33장으로 파트 3이 끝나거든요. 아직 한참 더 남아있습니다. 책 페이지로는 258페이지까지 읽었네요.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